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고작가 신박사의 세상일기 고신세! 예, 고신세.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2부 오늘은 이제 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의료는 뭐 의료가 어떻게 바뀌냐나 보다는 이번 기회로 의료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은 게 있어갖고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인들이랑 얘기한 걸 기반으로 읽은 걸 기반으로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진짜 여러분 코로나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줄어들었다고 당장 나한테 피해가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다시 창벌하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났다고? 코로나 안 끝났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이게 관찰력이 좋잖아요. 내가 코로나가 이제 터진 지가 거의 이제 뭐 100일 다 돼가잖아요. 뭐 몇 개월 됐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보다 손을 오래 씻는 분은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아 진짜로 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20초씩 생일 축하 노래 두 번 부르라고 했는데 나도 조금 나태해져서 한 번 정도 부르는 소원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방송을 계기로 나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다시 마음을. 근데 내가 그 와중에서 손을 제대로 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뭔가 우리가 되게 잘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운으로 많이 넘어간 게 많아요. 진짜.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양산에 마스크 양산에도 강했고 그다음에 키트 양산에도 강했고 진단 키트 이거는 솔직히 국민이 잘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근데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피 안 주려고 그 마스크를 잘 쓰고 그다음에 손 씻기도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잘 씻나? 근데 근데 나보다 어떤 할아버지인데 근데 나는 너는 나의 기준이 더 높다는 생각이잖아. 왜냐면 예전에는 손 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거는 낮았다. 그래. 왜냐면 화장실 가서 그냥 손 씻은 것도 착 이렇게 나갔지 이 여기에 있는 비누를 눌러 놓은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비누는 눌러. 그래. 그러면 그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생일 축하까지 아니어도 누르는 게 있으니까 그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잘 집어주신 거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일단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계심을 높이기다는 그 다음에 선언 찬성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혁신을 유전자, 사회적 유전자를 뭘 변화시키면 좋냐면 위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감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네? 바이러스 걸리는데 이걸 손을 잘 씻으면은 이게 마스크 안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정도로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이랑 마스크 쓰기랑 손 씻기랑 뭘 선택하겠냐 그러면 여러분 손 씻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두 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근데 이게 둘 다 같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둘 다 같이 하면은 왜냐하면은 나도 보호가 조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주니까 원터치로 짱인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질병이라는 건 다 손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거를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안 멈출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래서 철저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습관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풍으로 우리가 사망자도 몇백 명 생겼고 나쁘지만 실제로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막 사고로 사람들 죽어요. 몇 명씩 태풍이 부정적 효과가 파괴 효과가 있다면은 태풍의 긍정적 효과는 먼저 자정작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되게 위생에 대해서도 의식이 많이 올라갔고 뭐 좋아진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도 배웠고 전염병 중 전문가들이 되고 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 그러니까 왜 원격 의료에 대해서 꼭 말해야 되냐. 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뭘 말해야 되냐면은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새끼들, 의사 새끼들 밥그릇 지키려고 왜 원격 의료 안 하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병원에 가기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2차 감염 될까 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과 같은 데 가면 처방만 하니까. 왜 비대면으로 의료를 안 하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 의사 새끼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그런다. 되게 맞는 논리 같잖아요. 뭐 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에 놀아나면은 진짜 잣대는 거예요. 어떻게 잣대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는 맨 처음에 내가 어설프게 족밥. 이렇게 발 레벨 왔을 때 족밥일 때 내가 내가 이제 캐나다도 살아보고 싱가포도 살아봤잖아요. 내가 딱 패밀리 닥터가 없네 이랬어요. 어떻게 패밀리 닥터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패밀리 닥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의료 문턱이 너무 낮아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만약에 거기서 잘 모르면 옆집 가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서 여러분 5천원, 3천원밖에 안 내잖아요. 진단만 받으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 내고 근데 여러분 거기 2만원 이렇게 숫가, 1만원 이렇게 붙어요. 거기 뒤에.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여러분 딴 데 가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문턱이 낮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응급실 가면은 막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치료해 주는 게 당연한 것 같죠? 나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 살 때 요로결석 걸려갖고 진짜 내가 내 진짜 중요한 생식기를 잘라야 되나? 그럴 정도로 이게 고통이 이게 진짜 요로결석 걸려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그 생식기를 부여잡고 내가 진짜 응급실에 갔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진짜 계속 한국말로 씨발씨발 나왔어. 나 응급실에 왔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뭔가 빠릿빠릿한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 원격 의료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원격 의료 하면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원격 의료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하는 의사한테 받고 싶겠어요? 원격 의료니까 굳이 동네 의사한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의한테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져요. 온라인 일타 강사처럼. 온라인 일타가 되면서 이게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의료는 지금 여러분 영리 법인이 없어요. 이게 완전 영리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네 병원이 다 죽어요. 동네 병원이... 왜? 탑 교수는 지금 삼성의료원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료 원격 의료를 씩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환영하는 거는 대형병원이에요. 얘네는 거의 비영리지만 여러분 의료기관은 영리 법인이 아니에요. 다 비영리예요.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영리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수익을 일반 영리 법인처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같은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근데 거의 그 대형병원은 준영리화 수준으로 완전 체계적이고 수익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병원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제가 통계를 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게 맞으면은 점점점점 대형병원에 수익이 몰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네 병원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의료의 진입 문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을 때 되게 좋았는데 의료 진료비도 낮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어서 근데 어때요? 대형병원이 잘 되면은 동네 병원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됩니다. 당장 여러분한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의사... 그럼 여러분 스타 의사 선생님이 생겼어. 이 사람이 하루에 10건을 진료를 볼 수 있다가 원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건, 1000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을 100건, 1000건을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10분, 20분 제대로 진료했을 때랑 5분, 3분만에 판단했을 때랑 이 사람이 더 진료를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게 누구한테 돈이 썰리면서 결국에는 전체 의료 서비스라는 걸 봤을 때는 되게 악순환 구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뇌피셜로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 원격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글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AI를 쓰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한테 받고 싶으세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난 무조건 AI 쓰는 사람한테 받을 거거든요. 피부암인가 뭔가 판단을 하는데 의사가 전문의가 확실히 자랑이 잘해 77%인데 AI 썼을 때 84% 올라갑니다. 근데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일반인은 그걸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스올로기 때문에 44%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찢기인데 50% 이하로 나오는데 AI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사보다 1% 높아요. AI가 여러분 패턴이 있는 데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난 당연히 AI한테 받고 싶거든요. 영어를 나는 영어를 하니까 심지어 받을 수도 있는데 원격 의료가 되면 그걸 구글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 거기다 구글 트레인슬레이까지 붙이면 되거든요. 걔는 STT도 다 있고 그럼 우리나라 대형병원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중국의 샤오미랑 이름 비슷한 애일 거예요. 걔가 이미 AI인데 의사 자격증을 따더라고. 좁쌀 말고 흰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격 의료 잘 모르고 말씀하신 병원 마이크리즘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언택트 비대면 어떤 문화의 확산을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제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같은 거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거 뭐냐면 의외로 미국도 인구 대비 의사가 적더라. 중국도 적어요. 되게 적어요? 그래서 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대신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은 의사가 엄청 고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은 안 들어오러 고소득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인구 대비 사람이 의사가 적기 때문에 적고 워낙 지금 코로나에 중국은 진원지였고 미국은 지금 작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이 신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격 의료 회사가 생기다 말다 생기다 말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도로 막으니까 이게 제도가 주말 하나 달라가지고 안 됐던 건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워낙 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데 중국은 한 방에 끝나잖아. 그래서 이미 중국은 알리바바, 탄센트, 탄센트, 바이두 이런 애들은 이미 다 들어오고 있고 미국도 당연히 이제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 이미 다 준비하고 있죠. 이미 준비가 세팅이 끝났어요. 애플워치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해서 AI 증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이런 거대 기업에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오늘 오면서 데이터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4%가 5%인가 그렇게 되는 기업이 보통 하나씩 나왔었어요. 1위 기업이 보통 4년간 5년간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시에 3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러니까 더 이게 양극화 심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료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그런 대기업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AI 때문에 원격 의료. 그러니까 의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비즈니스랑 다르잖아요. 아니 난 전 못 알아듣겠어. 그게 뭐 이렇게 구조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생사가 걸렸잖아요 또. 생사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잘하냐면 제가 많이 만나는 의사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친구들도 의사도 많고.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옛날에 그랬다고. 이 개새끼들 밥그릇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는 미국도 살아봤고 싱가포르도 살아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좋아질 방법은 없는데 이게 원격 진료가 들어오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망가질 거는 밑으로 끝도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프레질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근데 사람들이 내가 댓글 보니까 다 그 욕인 거예요. 이게 의사 새끼들 있지 밥그릇 새끼 절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이거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왜 대형병원. 대형병원은 완전히 그러니까 뒤에서 영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형병원들은 여러분 지금 되게 힘든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제가 몇 번을 주창을 하지만 숫가 개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이 산단 말이에요. 전공의 중에 여러분 지금 AI가 절대 못 들어오는 데가 외과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외과이가 여러분 힘들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의료소선 걸리고 무조건 이 새끼 의사 새끼들 너 내 딸 아들 살려내라 나 살려내라 책임져라 이러니까 나 같애도 외과이 안 해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어때요? 내 자식 안 시키죠. 그다음에 나도 우리 아들이 만약에 딸이 의사인데 외과이는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숫가는 안 늘고 숫가는 안 늘고 위험부담만 커지고 노동력만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몇 번 말했자. 이게 일반 전문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 나는 그 의료 이렇게 팔로잉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왜 전공의를 1년 줄여주겠다는 거야. 유인책으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와 이거 그러면 어때? 그러면 이거부터 턱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이거 되게 역학조사 해보면 지금 나오는 외과에서 실수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1% 2% 늘어날 거야. 왜? 덜 숙련된 외과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게 관심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압박도 하고 이거 외과 숙가 높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담론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담론이 그래서 확 안 되니까 뭐예요? 소외 지역들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국 방콕에서보다 아이가 죽을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와서 낳는 게 나은 거예요. 딱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강원도 가서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왜? 여러분 의사라는 데는 그거 전문의과 특히 산부의과 의사는 전문의가 돼 아니면 못하거든요.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기대하는 소득층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권 누리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그걸 되게 무슨 히포크래터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야. 자기 거는 되게 편하게 퉁칠려고 그러고 의사 내 친구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공부 오지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유급이 제일 많은 데가 의대예요.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유급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데가 여러분 본다면 공부의 전문의 아직도 다 3년이에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힘든 난이도 의사가 원탑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투탑 의사랑 신부님 신부님 나 인정해 신부님 신부님 되게 힘들거든요. 중간에 진짜 많이 나와요. 7년인가 6년인가 계속적으로 금욕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들이 돈 많이 버니까 좋아하죠. 그 전문의 수련의 과정이 우리나라 인권 사각지대 중 원탑이에요. 그렇죠. 노동시간 혹사 그 다음에 인권유리 이런 게 되게 심한데요. 김승섭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나는 옛날에는 의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선생님이 지금 수련이들은 나보다 큰참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그 더러운 문화에서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된다는 자세히 되게 대견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응급실을 자주 가서 그냥 그 선생님들 악수도 하고 90도 린수하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응급실에서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딱 이거 언제 얘기하나 했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주워두는 게 많고 이걸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그런다니까요. 저 새끼 자기 밥그릇 보호하려고 한다. 의사랑 상관이 없어요. 나 건보료를 우리 둘이 합쳐서 400만 원 넘게 내요. 고작가님은 매달 우리 둘이 합쳐서 400만 원 넘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도 많이 안 가는데 건보료만 많이 낸 사람인데 이거는 되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나는 여기서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냥 이 시스템 유지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계약하고 싶은 건 오히려 숫가예요. 이걸 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민간인이 모르는 영역이니까 나 저도 잘 전혀 몰랐고 예전에 그것도 자세히 안 것도 한 1, 2년 밖에 안 됐어요. 내가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근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이게 이번에 계기로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니까 이런 거 보면 보기도 싫고 그럴까 나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 졸꾸러기라도 천명이라도 오백명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그거 법안을 발의하면 그 국회의원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뽑아야겠다. 그런 거 해야지 전철 논다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숫가 개선에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망률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숫가를 개선하면 우리가 다 좋아집니다. 이런 거 국회의원 난 들어본 적도 없어 공약에. 난 안철수가 그런 거 할 줄 알았거든. 이상한 거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열심히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고작가님이랑 고신세를 하기로 한 이유가 이런 게 재미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당장 나한테 도움은 시청 시간도 짧을 거예요. 여기까지 본 졸꾸러기는 내가 볼 때 승자야.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이게 언제든지 나중에 담론화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는 사람 사회의 백단에서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진짜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오늘 멋진 주장이네요. 맞아요. 요번을 계기로 왜냐면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미루다 보니까 뭐예요? 외과 전문의 수련이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미친 거야 이거는. 난 너무 그 친구들 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그 누구죠? 우리 또 이국종 이국종님 이건 진짜 거의 이국종 교수님 이런 적으로 부상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병으로 죽는 거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닥터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국종 교수가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면서 왜 살릴 수 있는 걸 못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 넣고 헬기 소리 난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 이런 거 다 의식 수준 높여서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셀럽처럼 더 컸고 국회까지 남았는데 안 바뀌잖아. 오히려 어때? 아주 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지. 국민이 바뀌어야지. 관심을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보면 좀 어려워. 복잡하고. 내가 특이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렇죠? 주변에 친구들이고 제 주변에는 아예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알았던 결국 이 의료 시스템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국민 생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요번에 나왔잖아. 요번에 너무 잘 말하셨다. 요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많이 알아야 같이 지혜를 내서 더 베스트 좋은 건 유지시키고 안 좋은 건 개선시키면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최고 수준의 어떤 의료 소비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진짜 아닌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좋은 얘기죠. 플러스 알파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이런 문화의 확산에 따른 비즈니스로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양극화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G2가 이미 아주 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붕괴를 안 시키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도서상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서 배송을 받으면 좋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우리는 이미 의료가 좋은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 안 해요. 우리나라 의료가 훨씬 좋다니까요. 의료 서비스 의술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의술은 거기가 연구가 말까 압도적 존속 퀴스도 있고 압도적이죠. 근데 의료 서비스는 미국도 우리한테 안 돼요. 뭐 시스템은 그냥 원삽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선진국 시민으로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달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